다음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공연 소식이라든지 저희 일상 연습하는 그런 사진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 여기 DAON 언더바 하시고 댄팅 하시면은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 5월에도 참고로 다음 달 5월 25일 다음 달도 마지막 주 수요일에 홍대에서 이번에는 버스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또 추가로 히든 멤버가 있죠 그 친구도 굉장히 예쁘고 춤도 잘 추니까 5월 25일 수요일 8시에서 10시 저희 4번 종이거든요 그때도 이만큼 그대로 쭉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워봐 세워봐 몇 명인지 세워봐 지원이가 이미 사진 찍어놨다고 네 그래서 꼭 이 분이 같이 이렇게 부부로 같이 오셔가지고 공연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곡을 일단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도 멘트가 부갈돼가지고 어 왔다! 그러면 소개를 한번 다시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단장하는거죠 어 왔다! 네 저희 이제 다 모였으니까 한번 다시 인사를 드리고 바로 공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DAON입니다 아 처음 본 것처럼 처음 본 것처럼 저희 멤버 소개를 유주만 할까요? 네 유주만 할까요? 우린 다 했거든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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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DAON 유주입니다 저희는 이제 생략하고 저희 바로 이제 지워문이랑 저랑 하는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이제 생략하고 저희 바로 이제 지워문이랑 저랑 하는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요 네